글을 읽는다는 건 말이야.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잘 듣는 거나 글을 제대로 독해하는 거나 똑같은 프로세스라고. 눈으로 보느냐 귀로 듣느냐 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똑같아. 됐어? 그렇지.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려면 뭐가 필요하니? 얘들아. 뭐가 필요하니? 눈치가 필요해. 맞아. 눈치. 상대방의 지금 기분이 어떤가? 혹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그 눈치는 돌려 말하면 계속해서 네가 머릿속으로 상대방을 뭐하고 있어야 돼? 고려하고 있어야 돼. 맞지? 좋은 의미에서 눈치지. 그다음 또 뭐가 필요해? 집중력이 필요해. 맞아. 그렇지? 집중해서 들어야지. 글을 읽는 것도 똑같은 거야. 그렇지? 여기에 상대방 누구야? 필자야. 필자의 눈치를 항상 살펴야 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할까? 이제는 무슨 말을 하지? 그렇지? 그다음에 항상 집중해야 돼. 맞지?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올해는 이런 말을 안 했지? 결혼할 때 말이야. 봐야 될 건 배우자의 걸 봐야 될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재산 이런 거 보지 말고. 봐봐야 될 게 필요 없어. 벌면 되지. 뭘 보면 되냐면 건강검진기록부. 하고 건강이 중요하지. 그렇지? 그런 애서 한 달 만에 죽어버리면 어쩔 거야. 그렇지? 물어낼 수도 없고. 그렇지? 건강검진기록부하고 뭘 봐야 되냐면 고3 때 수능 국어등급 꼭 보세요. 됐어요? 이게 국어등급이 낮다는 건 돌려 말하면 상대방의 말을 비담아만 듣는다는 얘기야. 국어가 9등급이에요. 벽이야, 벽. 그것은 벽. 이해 돼요? 그게 국어능력이야. 소통능력이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얘기하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동그라미 치라고 하면 정답을 동그라미 치는 애들은 아마 경악하는 곳에 괄호를 묶은 애들이 있어요. 어디에 괄호를 묶냐면 사회적 합리성에 괄호를 묶는다고. 본인이 왜 이래. 너도 사회적 합리성에 괄호를 묶었니?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은 상대방을 지금 귀담아 듣고 있지 않다는 거야. 이 상태에서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해도 너는 성적 절대 안 올라. 집중력이 없어.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이 상태에서 무슨 글의 구조를 마구 분석해봤자 이거 안 된다고. 일단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용은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다시 읽어보자. 여기서 우리는 권장주의 한다는 말 듣고 그런데 어떻게 이때 묶비할 수 있겠어? 그래. 그래서 여기서 너의 관임사처럼 우리의 관임사는 개방사회에 있어서 개인 각자가 개인적 합리성을 선택하지 않고 죄수의 진리아만 식으로 이해하면 뭔 선택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사회적 합리성을 선택할 수 있는 묶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모아진다. 핵심 단어 뭐야? 방법이지 방법. 그렇지? 이때 묶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않니? 핵심 단어 방법이라고. 그런데 이 방법에 눈이 안 간다라는 것은 네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네 태도의 문제인 거야 지금. 선생님 아내가 선생님을 타박하듯이 내 말을 귀등으로 들어? 이렇게 타박하듯이 귀등으로 들어? 그건 돌려 말하면 무슨 말이야. 내가 딴 데 신경 쓰고 있어서 말이 안 들린 것과 똑같은 거야. 국어가 안 된다는 건 딱 그 상황에서 지문이 된다는 거야. 이해 됐어요? 그게 국어실력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등급 보라는 거야. 진실이야 이거. 됐어요? 그게 국어실력이야. 반응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가 말할 때 상대방이 딱 눈발을 치고 아 그래 그랬어. 맞아. 맞지. 이렇게 맞장구 쳐주면 내 말도 쏙쏙 들어간 것 같고 상대방이 정확하게 읽는 것 같지. 그게 반응이야. 읽을 때 반응. 이해할 수 있어. 쉽게 생각해. 어려운 게 아니야. 아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면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봐야겠다. 그게 반응이야.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어? 상대방이 말을 100% 알아들을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야. 근데 국어가 안 되는 애들은 모르면 그냥 넘어가요. 뭐래? 뭐래니?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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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풀어야 돼. 빨리 말해. 이러고 있으니까. 그거 안 되는 거야. 이해하되요? 방법이 핵심 단어. 방법이.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거야. 맞잖아. 여기서 앞에까지는 이거 얘기했고 앞으로 이제 뭐니? 이렇게 할 수 있는 뭐가 무엇인가?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거니까요.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나눈 애들이 글을 가장 정확하게 읽어내라고요. 됐어요?